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드디어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상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징그럽죠? 징그럽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됐는데 상장하는 페어는 XRP 미국 달러, 그리고 XRP 유로, 그리고 XRP 비트코인 이런 페어가 상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코인돌과 마찬가지로 일단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먼저 될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 거래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최소 12시간 동안은 트랜스퍼 온리 모드로서 아마 입출금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시간, 최소 1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후에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속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은 8.2% 오른 32센트, 거의 33센트 가량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기세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저는 곧 있으면 새로운 소식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